신희섭 작가와 함께 2인전 안녕하세요. 최재훈 작가입니다. 이번 구획너머전에 신희섭 작가와 함께 2인전을 하게 됐고요. 구획너머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역, 경계를 넘어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사회문화나 여러가지 것들을 재단하거나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한 타이틀을 사용한 이유는 이번에 전시 같이 참여하는 작가, 저와 신희섭 작가 둘 다 그러한 문제, 경계의 문제, 구획의 문제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저 역시 다루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주제들, 삶의 문제들, 기억,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른 관객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억이라든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저 개인적인 사건들과 연결해서 작품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삶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신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또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현상을 바라보는 기준점을 삼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제 삶에서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뭐랄까 스스로 깨부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쉽게 해서 고착화되지 않으려는 시도죠. 저의 어떤 선입관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여러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제 삶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장하고 해석하고 주제화 시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크게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인데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죠. 다시 춤추고 노래하다 라는 작품은 선유도에서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고 이상한데 작년에 전시를 단체전에서 했던 작업인데 그때 만들어진 작품이죠. 제가 아카이빙하고 프로젝트 자체를 아카이빙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찾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시각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했던 작업이에요. 그 작업은 이제 영상작업인데 주제 자체가 이제 산림 피해목의 재해석이거든요. 그 산불이 난 지역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진짜 처참함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공기, 물, 자연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작업은 하나의 제의적인 의식으로 이제 표출시키기 위해서 김유라 배우라는 배우님과 작품을 같이 했고요. 산불 피해가 난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거기에서 이제 작품을 만들었죠. 산불이 난 나무들 산불이 나서 불타버린 나무들 그 나무들이 정말 시커멓거든요. 숫덩이, 숫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잘려진 채가 아니고 정말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굳건히 서 있는데 시커멓게 그을리고 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베어지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들을 보고 김유라 배우하고 이제 했던 퍼포먼스는 그 불타버린 나무들을 닦는 행위를 춤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어떤 제의적인 모습들을 연출을 하려고 했던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계속 해오던 작업이지만 나의 역사적 상처라는 작업은 실탄을 사용해서 스테인리스에 쏘는 작업이거든요. 그 슈퍼미러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제가 투영이 돼요. 그거를 손질을 안 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이제 프레임을 짜서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장에서 직접 사격을 하는데 뭐 한마디로 거울이죠. 이제 아주 단단한 깨지지 않는 거울인데 슈퍼미러처럼 이렇게 제가 반사돼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역이 제 자신이 되는 작업이에요. 저를 향해서 사격을 하고 그 사격에서 제가 죽는 어떤 행위 저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제 자신을 왜곡시키고 또다시 그것들을 본질을 회전시키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만든 하나의 사회적인 껍질 단단하게 굳어진 굳은살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더 저와의 어떤 내면에 있는 제 자신과 조화하기 위해서 하는 퍼포먼스 행위를 시각화시키는 작업인데 많은 스테인리스트를 들고 가서 거기에서 실탄 사격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다듬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것들 하나하나가 제가 직접 사격을 하면서 대단히 좀 뭐랄까 무겁고 한마디로 저 자신을 향해서 쏘는 행위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되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 작업은 어쨌든 2002년도 졸업작품 때부터 계속 해오던 작업입니다. 또 하나의 작업은 호흡이라는 작업인데 물속에서 물속으로 제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제 하는 작업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저의 어떤 호흡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이미지적으로 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것들로 보면 하나의 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물고문 사건이라든가 삶에서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말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그 안에서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저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그런 행위들을 뭐 저만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런 어떤 뭐랄까 약간 개인적인 행위들을 다시 표면화시켜서 물속에 비친 제 자신을 뚫고 저를 다시 들여다보는 형식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시각화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물 밖에서 제 자신을 쳐다보면서 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일그러진 형상들도 나오고 음 그래서 어떤 시각적 비주얼적으로는 음 나의 역사적 상처 와 어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파장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이 총탄으로 이제 제가 사격을 해서 만들어진 총탄으로 움푹 패인 이미지와 유사한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고 어 이번에 또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개인전을 했던 시스몬 시리즈 작업의 사진작업들이 다시 나오는데 그것들과 함께 어 이제 모델링 작업 그 사진에서 있던 원본의 개념은 사라지고 어 사진 조각으로서만 남아있는 그 자체로서 어 기록 작업이거든요. 음 그 시스템을 향한 저의 생각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작업인데 어 시스템이라는게 음 구체적인 이미지 형상이 없잖아요 어 하나의 제도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 시각적 형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보이지 않는 형태에 대한 어 갈증 음 그 대상물에 대한 어 찾기 보이지 않는 그 대상물을 내가 어 구체화 시킬 수 있을까 시각적으로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한 작업인데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시리즈로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 뭐 시스템을 시스템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는 토끼의 형상을 가진 어 형태라든가 음 그리고 그 시스템을 뭐 하나의 어떤 보호하는 행위로써의 어떤 그 수호천사 같은 이미지의 어 형태가 어 스스로 고민에 빠지고 시류에 빠져있는 찢겨진 날개의 천사라는 어 작업. 그리고 어 그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의 형태를 어 형상하고 있는 어 몬스터 작업이 있구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시스본 작업들을 이제 해오고 있어요. 시스본 시리즈에서 맨 처음 나왔던게 이제 2013년 작업이거든요. 스페시픽 블랙푸들이라고 해가지고 어 길에서 주운 하나의 오브제 형태를 가지고 시작한 작업이에요. 그 작업은 뭐냐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제 그 보온효과나 그런 방음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 이렇게 뿌리는 화학용품 용품인데 그것들에서 이제 필요없는 부분은 이제 과도하게 나온 부분들은 잘라서 버리거나 이제 뭐 이렇게 폐기되잖아요. 그러한 형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마치 검은 개 같더라구요. 검은 개 검은 개 아주 특별한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뭐랄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페시픽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그래서 스페시픽 블랙푸들인데 음 하나의 그 마을을 감시하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우드컨이 앉아 서 있더라구요. 마치 발이 네 개가 있고 머리가 있고 뭐 이런 형태들 그것들이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마치 cctv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마을 어귀에 있는 장승처럼 우드컨이 상징물로써 있는건지 어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것들을 조사를 하다보면 어떤 더 거대한 시스템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을까 라는 개념인거죠. 그러한 모티브로써 이제 시작을 했던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조금 묶여 뒀다가 지금 재작년에 그 작업들을 이제 또 이어서 계속 만들어서 이제 사진으로써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제 이번에 같이 출품된 작품은 모델링한 작품인데 그것들을 다시 형상화 해서 그것들과 유사한 이미지만 같지 않지만 같은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계속 복제해 나가는 뭐 그 영화에서 보면은 어 수많은 복제 기계들이 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속에서 숨겨져서 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뭐 그러한 컨셉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 형식을 가져오려고 했었고 하지만 어 단순히 기계적으로 뭐 3D 프린팅으로 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유사한 이미지들을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각각의 한 작품당 하나씩의 어떤 형태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러한 이제 앞서 말한 작품들이 이제 출품이 되어 있고요. 어 그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뭐 경계들 어 그것들 통해서 어 약간 뭐 변형된 자아라든가 어 불편한 자아들 불편한 스스로의 내면과 어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어 그러한 문제들을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 관객분들과 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